여러분 한주 잘 보내셨어요?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토픽 읽기 21번과 22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문제를 푼 후에 다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21번 빈칸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21번 문제는 관용표현이 나옵니다. 1번 손을 뗀다. 손을 뗀다라는 의미는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의미입니다. 2번 일을 간다. 이것은요, 안 좋은 마음, 즉 복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의미입니다. 3번 담을 쌓는다. 이 의미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4번 열을 올린다. 이 의미는 어떤 일에 너무 열성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라는 의미고요,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빈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빈칸 있는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의 빈칸입니다. 네, 자, 이들은 자기 아이가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바라다. 그러니까 더 빨리 알기를 바라면서, 문자 교육에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요? 빨리 깨치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더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관여하지 않는다. 1번 관계 없습니다. 복수,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관계가 없지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와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문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어떤 일에 너무 열성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그렇죠? 문자 교육에 열성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즉, 문자 교육에 열을 올린다.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2번은 이 글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보통 중심생각은요. 이 본문의 앞문장에서나 또는 뒷문장에서 중심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문장을 잠깐 볼까요? 앞문장에 보면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이거는 중심 문장하고 좀 관계가 없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이 시기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감각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여기에서 보면요. 글자를 읽는 것. 네, 글자를 읽는 것. 이것이 뭔가요? 문자 교육이 되겠죠?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르게 발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거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